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가입맞고 있는 김상규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편이죠 소방설 구조 원리인데 첫 번째 핵심 정리부터 한번 간략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핵심 요점정리인데 이거는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방출 시간이 있어요 이산화탄도 같은 경우는 국소방출 전역 중에서 표면화재 그다음에 심부화재 이렇게 다뤄지고요 국소는 30초이나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표면화재는 1분 이내 심부화재는 7분 이내 방출되어야 되는데 이게 2분 이내 30% 농도 도달하는 이런 조건도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이런 방출 시간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하론 저녁이든 국소화됐든 10초 이내 그다음에 할로겐화물 불화승기체 수화설비에서 할로겐 계열은 10초 이내고요 그다음에 불화승기체는 B급화재다 1분 A, C급화재다 그러면 2분 이내 이렇게 됩니다 B급이 유리화재죠 그다음에 A, C급은 A는 일반화재고 일반화재고 그다음에 C급은 전기화재 그렇죠? C급은 전기화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분말 전역이든 국소화됐든 분말은 30초 방사 시간 잘 외워 두시고요 그다음 분사에 대해 방사압력이 있어요 이사화탄도 같은 경우는 저압식과 고압식이 있는데 저압식은 1.05 고압식은 이거 곱하기 2배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압식은 1.05 고압식은 2.1 이렇게 되고요 하론 소화설비 1.301 1.211 2.402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압력의 순서가 1.301은 0.9 1.211은 0.2 2.402는 0.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방사압력이 하론 1.301이 제일 높죠 0.9 그다음에 1.211 그리고 2.402 순서다 이 순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다른 것들 외우기가 좀 쉽습니다 세 번째는 충전비인데 충전비 같은 경우는 기본 단위가 내용적을 약제 중량으로 나눈 그런 게 되겠죠 예전에는 내용적을 단위를 리터로 썼는데 이 단위를 지금 현재 안 쓰죠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 리터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게 충전비예요 충전비 그래서 보통 소약제 내용적을 갖다가 저장용기 내용적을 충전비로 나눠주면 뭐가 나오냐면 병당 저장량이 나와요 약제 저장량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적은 리터고 그다음에 충전비는 리터 퍼 킬로그램이니까 이거 계단하면 뭐가 나온다? 킬로그램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압식은 1.1에서 1.4고요 고압식은 1.5에서 1.5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다 나와요 뒤에 다 나오는데 그걸 한번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하루는 1301 0.9, 1.6 되고 그다음에 1211 0.7, 1.4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0.2 정도 차이나는 거죠 1.3은 0.9, 1.6 1.1은 0.1 빼면 되니까 0.7에 1.4가 되고요 그다음에 240이 가합식과 추가합식이 있다 그 가합식은 0.1, 0.67 추가합식은 0.67에서 2.75 이렇게 되군요 그래서 가합식, 추가합식 0.51, 0.67에서 2.7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분말 1종은 0.8, 2, 3종은 1.0, 그다음에 4종은 1.25 이게 충전비가 된다 이런 숫자들 잘 외워놓으셔야지 나중에 실기가서도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답을 작성할 수 있는 거죠 필기하면 당연히 외워야 되는 사항이고 네 번째, 숙의 소화 설비별 방수량 및 방수합력이 되겠습니다 옥래 소화점 같은 경우는 130이에요 그런데 도로터널은 190이 되겠죠 이렇게 방수합력은 0.17, 0.37 되고요 그다음에 도로터널은 0.35에서 0.7 이렇게 됩니다 스프링클러 80, 그다음에 압력은 0.2에서 1.2가 되죠 그다음에 간이 50인데 주차장의 표준 만영형 헤드를 사용 시에는 80이 되고 그다음에 압력은 스프링크와 똑같습니다 0.1 메가팟 색깔 이렇게 가요 그다음에 5개의 소화점 설비 350이 되겠죠 그다음에 압력은 0.2에서 0.7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1 메가파스칼을 우리가 뭐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100m로 볼 수 있죠 원래 정확히 따지면 표준 대기압에서 0.101325 메가파스칼하고 10.33m의 H2랑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H2는 생략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0.2는 10m, 그럼 1메가파스칼은 100m 이런 개념이거든요 물분모 특수가연물 10, 차고차장 20여, 전연료 봉입변화기 10, 케이블트레이 덕트 10이, 컨베이벨트는 10이다 그래서 10에 20에 10에 12에 10이다 이런 거 미분모, 압력범위, 저압, 중압, 고압 세 가지가 있고요 저압은 최고가 1.2, 중압은 최저 1.2에서 3.5 이렇게 되는 거죠 고압은 최저 3.5 초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1.2야, 1.2 초과가 3.5야, 최저 3.5 초과가 되는 거죠 포, 호수일포, 포수하전 300이 됩니다 한계층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얼마까지? 230까지 할 수 있다 230까지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고 그다음에 압축공기포, 일반 가연물하고 탄화수소류, 여기는 1.63이고요 1.63리터펍은 제곱미터당 되는 거죠 그다음에 특수과연물하고 알코올류, 케톤류, 여기는 2.3 그래서 1탄은 1.63이고 그다음에 특알캐는 2.3이다 이렇게 해서 압축공기포, 수화설비 포화토는 75가 되겠습니다 표준방산당이 75 수화수저수저, 가압, 송수장치의 소유량에서 20에서 40미만, 1,100이 되고요 그다음에 40미만이니까 20이 되겠죠 40에 60에 이거는 80 되는 거야 2,200, 2배 100 이상은 3,300 이렇게 됩니다 1,100, 2,200, 3,300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고 그다음에 채수구 수량도 보면 나중에 나오는데 채수구 수량도 1개, 2개, 3개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100씩 해주면 돼요 1,100, 2,200, 그다음에 3,300으로 그래서 40미만, 100미만, 100 이상이다 연결 송선 넓이 2,400이고요 계단식 아파트는 반땡에서 1,200이 됩니다 그다음에 압력은 0.35메가파스칼 이상 도로터널과 같죠 0.35 이상 그다음에 임시소방시설 65가 됩니다 그리고 0.1메가파스칼 이상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네요 그렇죠? 0.35 도로터널의 옥래수화전 같죠 0.35 주요설비 수원계산 옥래수화전 39층 미만 그러니까 29층 이하까지 29층 이하까지는 어떻게 된다? 개수에다가 130에다가 20분 해주라 그럼 얘는 얼마 나와요? 2.6, 3조곱미터다 이건 되게 되겠죠 그래서 2개 이상은 2개입니다 그다음에 30층 이상에서 개수는 5개 이상은 5개가 되죠 그래서 130에다가 40을 하게 되면 이때는 5.2가 되겠네요 그렇죠? 주장에다가 여기는 60분이니까 그러면 얼마 되겠어요? 7.8이 되겠죠? 주장에다가 7.8 5개 이상은 5개 층에 가장 많은 개수를 기준 잡는다 도로터널입니다 개수 곱하기 190에 40분이고요 2개 4차로 이상의 터널일 때는 3개 이렇게 되어있죠 도로터널 스프링클러 30층 미만 개수에다가 80에다가 20분이니까 이거는 얼마예요? 1.6, 3조곱미터 그렇죠? 왜냐하면 1, 3조곱미터가 1,000리터니까 이거 계속하면 니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1,000으로 나눠주면 1.6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30층 이상에서는 이게 3.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3.2, 3조곱미터 되고 그다음에 50층 이상일 때는 60분이니까 이때는 얼마? 4.8, 3조곱미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도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중요하죠 그다음에 기준 개수 또는 설치 개수인데 이거 중에서 큰 거, 작은 거 이거 중에서 작은 값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 개수가 10개인데 설치 수장이 8개 그럼 8개로 하는 거고 기준 개수가 10개인데 설치 수장이 30개다 그럼 10개로 하는 거예요 잘 외워놓으셔야죠 그다음에 포수화 설비 포에이드나 포어터 스프링클레드 개수에다가 표준 방사에다가 얼마나 된다? 10분을 해준다 그래서 층의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에 설치된 수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포에이드 호슬퍼 포수화전 개수 곱하기 6이 되겠습니다 5개 이상은 5개가 되고요 개수 곱하기 6이다 딱 정해져 있어요 5개의 소화전 설비 개수 곱하기 350에 20이니까 7세존미터를 곱해주고 2개 이상은 몇 개다? 2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다음 소화수조 및 저수조가 나옵니다 이때는 개수 곱하기 얼마다? 20이다 이런 얘기 개수 곱하기 20이다 그런데 이 개수가 1, 2층 바닥 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연면적을 기준면적으로 나눠준다는 얘기 그 기준면적이 7,500이 됩니다 이때는 연면적을 아래 기준면적으로 나눈 거다 1, 2층 바닥 합계가 15,000 이상일 때는 7,500이요 그 밖의 것은 12,500으로 나눠서 산출해 줍니다 임시 소방시설 간이 소화장치인데 65에다가 20을 곱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항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기울기 관련해서 물분모의 배수설비 100분의 2 그 다음에 가지배관 습식부합식 제외 이거는 평행이니까 250분의 1 수평주행배관은 500분의 1이 됩니다 습식부합식은 평형상태 유지가 되겠죠 연결살수는 100분의 1 그 다음에 연소 방지는 1,000분의 1 이런 기울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유속, 풍속이에요 0.5mps 이하 방향 풍속에 관련된 거죠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안하는 것 계단실 단독 제안하는 것 방향 풍속은 0.5mps 이하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속실 단독 제안하는 것 비상류 승강기 단독으로 제안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부속실 단독 제안하는 것 승강장을 단독으로 제안하는 것 중에서 부속실 또는 승강장의 면한 옥내가 거실이다 그래서 부속실이나 승강장에서 바로 나왔을 때 세대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으면 그거는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0.1mps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방향 풍속이니까 이거 이상이 돼야 되겠죠 0.7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앞부분도 마찬가지로 0.5 이상이 되겠죠 이상입니다 다 놨네요 이거를 이상으로 방향 풍속이니까 0.5mps 이상 그 다음에 0.7mps 이상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다음 옥내 수화전 설비 토출 측 주배관 4mps 이하 유속입니다 그 다음 보니까 이거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이거 이용해서 A는 V분의 Q니까 V 대신에 얼마 집어넣어? 4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Q 그렇죠? Q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A는 4분의 파이에 D의 제곱으로 표현되니까 여기서 배관의 구경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식을 정리하면 D는 루트에다가 공식은 파이 부위에 4Q로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이거는 단위가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놈을 갖다가 밀리미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밀리미터가 되고 이렇게 단위를 쓸 수가 있겠군요 이럴 때 여기서 V가 바로 뭐다? V는 유속이 되는 거예요 유속 속도 파이는 원주율이고요 원주율 원주율로서 보통 얼마? 3.14 Q는 토출량이 되는 겁니다 단위는 초당이 되는 거예요 세조급의 세크란 노모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예상 제공국의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5mps 이하다 스프링클의 가지 배관 6mps 이하 그 밖의 배관은 10mps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배출기 흡입죽 풍속 송풍기를 이용한 기계 배출 방식의 경우는 15mps 배출기의 배출증 풍속 유입풍도 안의 풍속은 20mps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최고 주위 온도에 따라서 표시 온도값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68도 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72도 짜리도 있고 실제적으로 쓰는 것이 이 표는 잘 외우는 듯이 그래서 만약에 최고 주위 온도가 50도 짜리가 있다 그럼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79에서 121도 미만에서 찾아주면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9번 연결살수 설비예요 헤드 수에 따라 배관에 구경이 됩니다 연결살수 설비인데 보면 배관 구경이 30일 때는 하나 40일 때 두 개예요 51 때 세 개, 65일 때는 4개 또는 5개가 되고 그다음에 81일 때는 6개에서 몇 개다? 10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 4, 5, 6, 8 1, 2, 3, 4 또 그다음에 60으로 이렇게 외우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소 방지 설비는 개수 제한이 없죠? 6개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하구에 설치하는 것이 연소 방지 설비 나머지 똑같죠? 1, 2, 3, 4 또 6 이상 3, 4, 5, 6, 8 똑같습니다 11번째 가스계 호슬방식 정리를 한번 보실게요 이산화탄소는 호슬방식이니까 저장량 90에다가 방사장은 60이 되는 거 수평거리는 15m가 됩니다 그다음에 하론 2, 4, 0, 2는 50이고요 여기는 45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얼마 곱한 거? 45는 0점과 곱한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50에 40이니까 여기는 0.8과 곱한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5에 40에 35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111 50이고 1, 3, 0, 2는 45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45에 40에 35다 이런 식으로 틀을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이게 2, 4, 0, 2부터 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걸 먼저 외웠잖아요 앞에서 방사항력 그렇죠? 두 번째가 세 번째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45 그다음에 밑에는 둘 다 50이고 그다음에 35에 40에 45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그냥 순서대로 순서대로 잡아서 1301, 111, 2402 이렇게 해서 외우셔도 크게 상관없는 거죠 이거는 수평거리가 20m가 되겠습니다 분말 1종은 50이고요 2, 3종은 30, 4종은 20 해서 이거 두 개를 더한 값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5, 3, 2 그다음에 여기다가 0.9를 곱해주면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렇죠? 방사항력 5, 9, 45 3, 9, 27 2, 9, 18에서 45에 27에 1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셀 방식에 따른 분말의 저장량하고 그다음에 분량 방사량 그리고 수평거리 15 그러니까 할론만 20이고 나머지 15 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12, 압력 조정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할론하고 분말이 나오는데 할론은 2MP가 되고요 분말은 2.5MP가 됩니다 그러니까 1차측이 압력을 받아가지고 2차측으로 압력을 이렇게 조정한다는 얘기예요 압력 조정 장치에서 분말이 2.5, 할론은 2 이렇게 되어 있고 13번째 소화전과 호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토출량은 30 미만 개수 곱하기 130이 되고요 호스를 똑같고 옥래난 같아요 수평거리 25 똑같고 호스구경 25 가치 배관 25 같고요 여기는 40이 되는 거 둘 다 수직 배관은 32 여기는 5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직 배관 최소 구경이 됩니다 글래저드의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는 호스율 방식을 많이 넣는 그런 추세예요 연결 숙단을 배관과 겸용할 경우에 주배관은 구경 100mm 이상이고 방수구 연결되는 배관이 구경 65mm 이상이다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소화전과 호스를 비교한 거 이런 얘기고요 14번 스프링클러 설비 수업 및 설치 개수입니다 중요하죠 여기서 얘는 개수인데 설치 개수와 기준 개수 중 작은 값을 한다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수어는 3층 미만 할 때는 개수 곱하기 얼마냐 1.6이다 이런 얘기죠 1.6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80 LPM이니까 이 놈에다가 20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9층 이하까지는 3.2인데 이거는 시간이 40분이 되는 거예요 4.8 같은 경우는 시간이 60분이 되겠죠 그래서 20분 40분 60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옥상수원 층수가 3층 미만 할 때는 면제 기준 제외이니까 개수 곱하기 1.6에다가 3분의 1 이상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층 이상 고층일 때는 3.2에다가 3분의 1 50층 이상일 때는 4.8에다가 3분의 1 이상이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출량을 보시면 토출량은 개수 곱하기 80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준 개수 10개 20개 30개인데 이게 이제 조금 변동이 있는 게 공동주택 하고요 그 다음에 창고 시설 관련해 가지고 화전전 성능 기준이 제정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기준 개수 10개에서 이 아파트 부분 빼고요 10층 10사이드 부작용표 8m 미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0개 관련해 가지고 공장 또는 창고 이렇게 됐는데 공장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요 창고 시설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라지 드럽형 헤드를 설치하느냐 아니면 기존에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 사이드를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개수가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어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공장 특수 가염물 저장 취급은 30개고 그냥 공장은 20개 근린생활 운수 복구 건축물은 20개 10층 이어서 8m 이상인 거 20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30개짜리 11층 이상 지하상과 역사 특수 가염물 저장 취급하는 창고 빠지고 공장이에요 공장 공장이고 판매 시설 또는 복구 건축물 판매 시설에 설치된 복구 건축물 그래서 아파트 부분과 그 다음에 창고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법률에 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일단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에서는 이게 삭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자 그런 부분을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준 개수 10개인데 만약에 주차장으로 주차장으로 각 동이 다 연결이 돼 있으면 그때는 30개가 돼요 기준 자체가 자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10개다 이게 아니라서 여기에서는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미분무소화설비 수원이에요 NDTS 플러스 V인데 이게 이제 실기에도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얘는 헤드 개수가 되고요 자 D는 설계 유량 단위 보니까 세조급의 분당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는 설계 방수 시간입니다 자 분이 되겠죠 안전률은 얼마냐 1.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V 배관의 총체적이 되고요 자 이 놈은 얼마냐 세조급미터로 이렇게 잡을 수 있죠 Q는 NDTS 플러스 V로 이렇게 변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6번 팽창 비율에 따른 포의 종류가 있습니다 팽창비가 20 이하인 거는 저발포고요 그 다음에 80 이상 1000 미만은 고발포가 되는데 저발포는 포에 들어가 압축공기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발포용 고정포항 출고가 고발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아 가장 갖고 헤드 설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보하고 자 여기는 이렇게 이제 보가 있다는 얘기에요 보 자 이 부분에다가 헤드를 갖다가 배치를 한다 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보의 하단이 됩니다 그렇죠 자 보하단 기준 잡아놨을 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 이거 이제 끝단으로부터 한번 자 들어가야 되겠죠 끝단 끝단이 이렇게 자 끝단으로부터 자 1번에 해당될 때는 어떻게 돼요 헤드의 반대판 중심하고 보의 수평거리 했을 때 자 0.75m 미만이다 그러면 보 하단보다 낮게 자 들어간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거리 자체가 그래서 자 여기부터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0.75m 미만 그 다음에 0.75m에서 자 1m 미만이 이렇게 들어가겠어요 자 그 다음에 1m에서 1.5m 미만 그죠 그 다음에 자 1.5m 이상 이렇게 자 구성이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헤드가 어디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헤드가 자 포 하단보다 낮게니까 여기 설치되겠죠 이런 식으로 포 하단 이게 포 하단이잖아 자 하단보다 낮게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1번이나 하고요 이건 2번 이건 3번 얘는 4번 합시다 그러니까 얘가 1번이잖아 포 하단보다 낮게 그 다음에 2번일 때는 어떻게 돼 2번일 때는 0.1m 미만 그러니까 여기죠 자 0.1m 그 다음에 3번일 때는 여기가 얼마예요 0.15m 그쵸 그 다음에 4번일 때는 여기가 되겠죠 4번일 때 그쵸 이게 4번이니까 4번일 때는 어떻게 된다 자 여기로부터 얼마까지 0.3m 미만까지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미만 이렇게 자 클립 이해 되시죠 그래서 0.75m 미만일 때는 포 하단보다 낮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1m까지 떨어졌을 때는 1m 미만까지는 0.1m 올라가면 되는 거고 여기가 최대치 미만이니까 그 다음에 1.5m 미만까지는 0.15m 미만 그쵸 그 다음에 1.5m 이상일 때는 0.3m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에 가장 가까운 헤드예요 보와 가장 가까운 헤드는 이렇게 배치를 해준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0.75m 미만 1m 미만 1.5m 미만 1.5m 이상 하단보다 낮게 0.1m 0.15m 미만 0.3m 미만 아셨죠 자 그 다음 자 18번째는 약재랑 계산하는 거예요 전압 방출 방식 자 공식입니다 자 표면화재 방우격 최적에다가 그 다음에 치적당 약재량이 있죠 자 요걸 갖다 곱했는데 자 곱했는데 만약에 요 두 개를 갖다 곱해가지고 자 얘가 뭐가 나오면 최저 한도량 미만이면 경우에는 자 뭐로 한다? 최저 한도치로 한다는 얘기예요 방우격 최적에다가 치적당 약재량을 곱해가지고 최저 한도량에다가 자 뭘 곱한다? 보존계수를 곱해줍니다 보존계수는 설계 농도가 34% 이상일 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구부 면적에다가 개구부 가산량이 들어갑니다 개구부 가산량은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자 보통 얼마들 가요? 5kg퍼 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자 개구부라는 것은 창문도 되고 출입구도 되는 자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저한조량이 나와요 최적에다가 예를 갖다 곱해가지고 이거 미만 나왔을 때는 최저치로 한다라는 얘기 45 미만은 1.0 그 다음에 150 미만은 0.9 1450 미만은 0.8 1450 이상은 0.75로 이렇게 틀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45, 135, 1125인데 지금 구역의 최적이 커질수록 최적당 필요한 약재량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떨게 퍼져있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만한 공간상에서 화재가 이만큼 난 것하고 이만한 공간에서 화재가 이만큼 난 것과 똑같은 크기 난 거예요 그런데 화재에 의해서 직접적인 피해는 얘가 훨씬 큰 거죠 최적이 작을수록 그 다음 보니까 최적당 필요한 약재량은 더 최적이 작을수록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최적당으로 따졌을 때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런데 개구부가선정은 5가 된다 자 이 표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생각보다 출제가 잘 돼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신부화재 신부화재는 보존계수가 없어요 최적에서 최적장재량의 개구부 면접 곱하기 개구부 가산량인데 여기서 이 개구부 가산량은 얼마를? 10을 갖다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10을 자 보면 유압기기 제한 전기설비 케이블실은 1.3이 되고요 최적이 55 미만이야 그러면 최적당 필요한 거는 더 많아지겠죠? 1.6이 되고 서고 전자제품 목재 박물관 2.0 그래서 머리끝을 따면 서전 박목 2.0 그 다음에 석면 고모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는 고모 성면집 이거는 2.7 이렇게 되는 거죠 석면 고모찌 고모 성면집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10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외워두셔야 되겠고 다음에 국소방출인데 여기는 면적식과 용적식이 있어요 면적식은 윗면이 개방된 용기 보통 그 다음에 가연물이 비싼 우려가 없는 경우에 면적식 저압식은 표면적의 13에다가 1.1을 해주고요 고압식은 표면적의 13에다가 1.4를 해줍니다 그래서 S는 표면적이다 자 사각형은 뭐 가로 세어도 되지만 자 원형구조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반겨왔다 알루 잡으면 뭐야 파이얼 제곱으로 단추할 수 있겠죠 자 용적식 용적식은 저압식은 최적에다가 최적당 약재량에다가 1.1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최적에다가 Q값에다가 1.4 해줍니다 그러면 방어 공간 최적당 B라는 약재량이 Q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Q는 8마약수계 라지 A에 스몰 A다 그래서 라지 A는 방어 공간에 벽면적이 합계가 되고요 스몰 A는 방어 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몰 A는 실제 설치된 고정벽이 되는 거죠 실제 설치 고정벽체 자 이게 스몰 A 없으면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방어 공간은 대상물의 각 부분부터 0.6m를 연장해가지고 둘러싼 공간을 합계합니다 대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연장 가능하고 위쪽 연장 가능하고 바닥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몇 면 5면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5면 바닥을 제외한 5면을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게 방어 공간에 방어 공간 자세한 거는 뒤에 이론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이 앞에 있는 거는 먼저 외워라 먼저 외우라고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상세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상세 설명은 뒤쪽에서 하고 그거를 요약을 앞에서 해놔서 최종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것이 일장 핵심 요점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9번 가연성 액체 또는 가스 소환형 대필 설계 농도인데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수소는 75예요 수소 치료 아세틸렌 66 66 아세 그러니까 66은 아세다 수소는 치료한다 75 수소 치료 일산 탄도 64 일산의 64 산하에틸렌 53 에틸렌 에탄요 에틸렌은 40고 에탄은 4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틸렌 사고 에틸렌 사고의 에탄은 40이다 이런 얘기죠 석탄가스 전환가스 사이크로프로판 이거는 37이에요 그러니까 서가하고 천하고 사이 그러면 37이 되고 이소 부탄 프로판 36이고 그 다음에 부탄 메탄은 3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 잘 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실기 시험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물론 이거 이용해서 실기에서 표면 아세일 때 약재량 산출하는 것도 있었어요 이 표라고 해서 보정계수 찾아내가지고 산출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다 그 다음에 하론 수화설비 약재량입니다 전역방출이죠 최적의 최적당 약재량에다가 기구면적 곱하기 가산량 이렇게 돼 있어요 하론 그래서 지금 보면 수화약재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차고 주차장 전기실 통신실 전단실 그러니까 전통주차라고 봤을 때 하론 1301은 032 0.64다 보통 요거는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죠 0.3에서 0.64 그다 보니까 요게 지금 최소 기준이고요 요게 최대 기준이 되겠죠 0.64가 개구 가산량은 2.4가 됩니다 2.4 하론 1302만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국소방출 면적식 2402는 8.8 들어가고요 1211은 7.6 1302는 6.8 그래서 1301 1211 2402 이 순서로 가면 그렇죠 6.8 7.6 8.8 이렇게 되잖아요 거꾸로 가면 이렇게 거꾸로 가면 1.25 1.1 1.1 그러니까 하론 1301은 6.8에다가 1.25 이렇게 되는 거 거꾸로 1111은 7.6에다가 1.1 2402는 8.8에다가 1.1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 그래서 앞에 방사합하고 맞추려면 거꾸로 해놓는 게 좋죠 그렇죠 우리가 공부할 때는 용적식 같은 경우는 2.4 단호는 같은데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2402 1211 1302인데 1301 같은 경우는 4하고 3이에요 4하고 3에 1점이요 이렇게 돼 있고 1211은 4.4 3.3 됩니다 1.1 2402는 5.2 3.9 1.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3에 4.4 3.4 5.2 3.9 5.2 3.9 5244 402 또는 4044 5.2 거꾸로 하면 거꾸로 그렇죠 40 4.4 5.2 그러니까 1301 1211 그 다음에 2402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통일해서 그냥 2402 1211 130 이렇게 보이시고 되고요 본인이 편한 걸로 맞춰 놓으시면 돼요 순서를 그래야지 나중에 안 헷갈린다고 아셨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번째인데 여기는 조금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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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